빈순삼 유형들 때문에 나의 영어 등급의 한계가 느껴지시나요? 이 유형들만큼은 내가 아무리 영단어를 공부하고 구문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극복이 어려우신가요? 대체 왜 이 세 가지 유형들은 해도 해도 어려운 걸까요? 그건 바로 빈순삼 유형들이 지문의 논리에 대한 이해를 가장 정확하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출제자가 의도한 논리적인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마치기 어렵고 오히려 출제자가 의도한 설계된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문은 이겁니다. 이 논리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체 이 논리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서들을 한번 볼 텐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매년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수능 교육과정 근거, 수능 학습방법 안내. 그리고 이러한 문서들 속에서 논리라는 표현과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억구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내용의 논리적인 관계, 문장 간의 논리적인 흐름. 이러한 억구들이 빈순삽, 특히 빈순삽 유형들의 성취기준으로서 계속 반복되는 억구들입니다. 정리하자면 내용의 관계와 문장 간의 흐름이라는 단어들이 논리와 관련해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지문에서는 내용이나 문장이 같은 맥락으로 표현만 바뀌어서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곤 합니다. 혹은 반대 맥락의 억구들이 대비의 관계를 이루면서 논리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러한 화살표의 관계, 예를 들어서 시간적인 선후관계라거나 아니면 원인과 인과 같은 그러한 흐름의 관계, 인과의 관계, 이러한 화살표의 관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빈순삽 유형들은요. 이러한 논리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문제의 정답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이 점을 어려워하고 문장 하나하나의 해석에만 치우친 나머지 전체적으로 지문을 보고 그 지문의 논리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미흡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통합적으로 논리적인 모습을 지문에서 볼 수 있는 방법, 그 해결의 방법은 대체 뭘까요? 자, 그건 바로 우리 지문 속의 논리를 논리적 풀이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이제부터 매삼령 빈순삽이 제시하는 논리적 풀이 과정을 통해서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삼령 빈순삽에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빈칸 문제를 풀도록 안내하는데요. 자, 그 중 제일 중요한 1단계를 보시면 지문의 논리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문의 표현들을 통해 즉 지문을 읽어내므로써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자, 예를 들어서 같은 맥락으로 반복되는 표현들을 지문 속에서 읽어내면서 그를 통해 A는 A의 논리구조를 파악한다거나 혹은 반대 맥락으로 대비되는 표현들을 지문 속에서 읽어내므로써 그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를 따라 A, B 반대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적으로 알아보자면 자, 우리 이러한 지문이 한번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자주 보던 빈칸 지문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지문을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문 속 표현들을 통해서 지문의 핵심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걸 머릿속으로 작업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유머에서 인정되는 것과 유머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비의 관계로써 반대 논리로써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1단계에서 지문의 핵심 논리를 다음과 같이 그려냈다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빈칸이 어느 부분과 연결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자, 지금 빈칸은 유머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선지를 이 뉘앙스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로써 빈칸 논리 구조의 풀이 과정의 3단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빈칸 문제를 풀 때는요, 지문에 대한 이러한 논리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지문의 논리 구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셔야만 지문의 정답에 정확하게 다가가실 수 있고 출제자가 의도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은 지문을 풀고 문제를 풀고 답이 맞으면 아, 맞았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지문이 틀렸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문을, 문제를 맞았을 때에도 내가 이 논리화 과정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맞춘 것이 맞느냐 이것까지 우리 따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만난 그 한 문제를 운으로 혹은 감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나한테 주어져도 맞출 수 있는 이 논리적 풀이 과정에 대한 자신감, 논리적 풀이 과정에 대한 이해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자, 이제부터 수능 영어, 특히 빈칸 순서 삽입과 같은 고득점, 고난도 유형들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논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